우리 마크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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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보가 그렇게 많이 찍었더라구요 화보 장인은 제가 화장 솜을 많이 찍었는데 요즘 화보 신 아 장인을 넣었어? 그랬어요? 그랬어요? 난 그런 소문 들어보니까 저는 들었어요 그랬어요? 난 그런 소문 들어보니까 저는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세요 화보의 씩 감사합니다 라미였어요 작년 화보 몇 개쯤 찍었는데 그런 기회에 많이 달라고요? 불러주세요